1. 식품위생법상 식품이 아닌 것은 1. 두부 2. 소주 3. 칵테일용 얼음 4. 아스피린 정답은 4. 아스피린 2.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내용이 아닌 것은 1. 부패 또는 변질되었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 2. 불결하거나 이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 3.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약간 함유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4. 병원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 정답은 3.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약간 함유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3. 화학적 합성품의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1. 영양가 2. 함량 3. 효력 4. 안전성 정답은 4. 안전성 4. 일반 음식점 영업의 시설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영업장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3. 객실 내의 음향 및 반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객실 내의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은 3. 객실 내의 음향 및 반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다은중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2.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3.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4.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의 이행지도 정답은 1.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6. 식품위생행정의 중앙집행기관은 1. 식품의약품안전청 2. 관할구청 3. 관할경찰서 4. 국립보건원 정답은 1. 식품의약품안전청 7. 식품이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 분해되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1. 부패 2. 발효 3. 변향 4. 변패 정답은 3. 변향 8. 다은중 살모넬라균 식중독의 주요 감염원은 1. 과일 2. 식육 3. 야채 4. 생선 정답은 2. 식육 9. 경구전염병과 비교할 때 세균성 식중독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은 1. 잠복기가 짧다 2. 폭발적, 집단적으로 발생한다 3. 소량의 균으로도 발병한다 4. 2차 발병률이 높다 정답은 1. 잠복기가 짧다 10. 감자가 함유하는 독소 중 대표적인 것은 1. 에르고톡신 2. 테트로도톡신 3. 솔라닌 4. 무스카린 정답은 3. 솔라닌 11. 합성 플라스틱 용기에서 용출될 수 있는 유독 물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포르말린 2. 유기주석 화합물 3. 에탄올 4. 페놀 정답은 3. 에탄올 12. 추출제는 일종의 용매로써 천연식물 등에서 그 성분을 용해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현재 사용 시 허용된 추출제는 1. 유동파라핀 2. 초산비닐수지 3. N핵산 4. 규소수지 정답은 3. N핵산 13. 곰팡이의 대사산물에 의해 질병이나 생리작용의 이상을 일으키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1. 황변 미중독 2. 식중독성 무백혈구증 3. 청매중독 4. 아플라톡신 중독 정답은 3. 청매중독 14. 다음 물질 중 신선도가 저하된 꽁치, 고등어 등의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 식중독의 원인 성분은 1. 엔테로톡신 2. 트리메티라민 3. 베네루핀 4. 히스타민 정답은 4. 히스타민 15. 관능을 만족시키는 첨가물이 아닌 것은 1. 발색제 2. 조미료 3. 강화제 4. 산미료 정답은 3. 강화제 16. 식품의 급속냉동에 대한 장점이 잘못 설명된 것은 1. 육류 식품 중 근육 단백질의 변성이 적게 발생한다 2. 급속하게 냉동됨으로 얼음 결정이 매우 크게 형성된다 3. 식품의 형태 및 질감의 원상 유지에 유리하다 4. 효소 작용을 빨리 억제시킬 수 있어 변질이 적다 정답은 2. 급속하게 냉동됨으로 얼음 결정이 매우 크게 형성된다 17. 다당류에 속하는 탄수화물은 1. 전분 2. 포도당 3. 젖당 4. 설탕 정답은 1. 전분 18. 동물성 식품의 부패 경로는 1. 사후강직, 자기소화, 부패 2. 자기소화, 사후강직, 부패 3. 사후강직, 부패, 자기소화 4. 자기소화, 부패, 사후강직 정답은 1. 사후강직, 자기소화, 부패 19. 생선 무게 탄력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1. 결합 단백질, 콜라겐 2. 색소 단백질, 미오글로빈 3. 염용성 단백질, 미오신 4. 수용성 단백질, 미오겐 정답은 3. 염용성 단백질, 미오신 20. 쓴 약을 먹은 뒤 곧 물을 마시면 단맛이 나는 것은 맛의 무슨 현상인가 1. 소실현상 2. 변조현상 3. 대비현상 4. 미맹현상 정답은 2. 변조현상 4. 티백질, 미오신 4. 미맹현상 5. 미맹현상 5. 미맹현상 9. 미맹현상